전주와 군산, 익산 등 도내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이 다음 주 13일 발표됩니다.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늘 전주와 군산, 익산 지역 일반고 신입생 모집 정원 만 78명의 합격 여부를 발표하고 오는 10일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 13일 오후 2시 홈페이지에서 배정학교를 공개합니다. 올해 전주와 군산, 익산의 일반고 불합격자는 전주와 군산이 74명씩이고 익산은 29명입니다.